전주지법은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은 53살 A씨에게 징역 6년을, 56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전주와 익산, 완주 등 주택 7곳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2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이 과정에서 B씨는 망을 보거나 훔친 작물을 처분해 현금화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들은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에서도 주택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